안녕하세요. 시내티비입니다. 오늘은 달나라의 달꽃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달나라의 달꽃 옛날 보라질 어느 밀림 속에 몇몇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한 부족의 추장이 오랫동안 여러 부족들을 평화롭게 다스려왔지요. 그런데 그 추장이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자 고민이 생겼습니다.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누구한테 추장의 자리를 물려줄까? 추장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큰 아들 보바, 둘째 아들 보파, 막내의 아들 스부. 나한테는 다 소중한 아들들이야. 큰 애를 추장으로 삼으려니 둘째와 막내가 마음에 걸리고 둘째로 정하려니 그네와 막내가 눈에 밟히고 추장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마법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새 아들 가운데 누가 추장이 되면 좋을지 말해보아라. 그러자 마법사들은 한참 의논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들도 정할 수가 없군요. 화산 꼭대기에 사는 저희 스승님을 찾아가 상의해 보시지요. 맞아요. 저희들한테도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별 뾰족한 수가 없던 추장은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다음날 아침 추장은 새 아들을 불렀습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야겠다. 보바는 음식을 준비하고 보파는 무기를 챙기고 세부는 탈당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아들들은 공손하게 대답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잠시 뒤 보바가 광주리에 음식을 담아오고 보파는 창과 칼을 가져왔습니다. 세부는 당나귀 한 마리를 끌고 왔지요. 수고했다. 갈 길이 머니 어서 떠나도록 하자. 추장이 당나귀 등에 올라타자 세부가 고삐를 잡고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광주리를 든 보바 창과 칼을 쥔 보파가 그 뒤를 따랐지요. 화산으로 가려면 나무가 빽빽이 우거진 숲을 지나야 했습니다. 추장과 새 아들은 걸음을 재촉하여 해가 질 무렵에야 숲을 빠져나왔지요.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 푸른 들판에 이르자 추장이 당나귀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저 숲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겠지. 추장은 방금 빠져나온 숲을 바라보다가 아들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짐승들이 우는 것을 막으려면 모닥불을 피워야 한다. 불을 피우는 데 쓸 나무를 베어오너라. 예, 아버지. 새 아들은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 나뭇가지를 꺾어 뗄나무를 모았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코끼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어? 코끼리가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지? 보바와 보파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스부가 조금 떨어진 곳을 가리키며 소리쳤지요. 저기 좀 봐. 함정이야. 코끼리가 함정에 빠졌나 봐. 새 사람은 그곳으로 달려가 함정 안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코끼리 한 마리가 애처롭게 울부짖고 있지 뭐예요? 아, 불쌍해라. 우리가 코끼리를 구해주자. 스부의 말에 보바와 보파가 고개를 내져었지요. 싫어. 그까짓 코끼리 그냥 죽게 내버려둬. 두 형은 그대로 돌아서 가버렸지만 인정 많은 스부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스부는 덩굴을 가져와 있는 힘껏 코끼리를 끌어올려 주었지요. 고마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코끼리는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무사히 밤을 보낸 추장과 세 아들은 다시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해가 진 뒤에야 마법사들의 스승이 산다는 화산에 도착했어요. 마법사들의 스승이 산다는 화산 꼭대기까지는 날이 어두워 찾아갈 수 없으니 오늘 밤 묵어 가기로 했습니다. 추장의 말에 세 아들은 또다시 떼나무를 구하러 숲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재규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가 보니 커다란 재규어 한 마리가 함정에 빠져 있었어요. 제발 나 좀 구해줘. 그럼 평생 은인으로 모실게. 스부는 애원하는 재규어가 불쌍해서 단단한 덩굴로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또 재규어 울음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어요? 세부는 또 다른 함정들을 찾아내 재규어 두 마리를 더 구해주었답니다. 하지만 두 형들은 이번에도 재규어들을 모른 척 내버려 두었어요. 이튿날 아침 해가 뜨자 추장과 세 아들은 마법사들의 스승이 산다는 화산 꼭대기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산길은 오를수록 가팔라서 추장도 당나귀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어요. 아버지 제 등에 업히세요. 세 분은 아버지까지 업고 험한 산길을 잘도 올라갔습니다. 네 사람은 날이 저물어서야 화산 꼭대기에 다다랐답니다. 마법사들의 스승이 화산의 분화구에 산다고 했지 이거 캄캄해서 찾을 수가 있나 안되겠다. 하룻밤 더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으면 분화구를 찾도록 하자. 스부가 당나귀 등에서 짐을 내리는 동안 추장이 보바와 포바에게 말했습니다. 모닥불을 피워야 하니 나뭇가지를 모아오너라. 두 아들은 뗄나무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 헤매도 나무를 구할 수 없었지요. 그곳은 화산 꼭대기여서 나무가 드물었거든요. 어떡하지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할 수 없지 뭐 풀이라도 베어 가자. 보바와 보파는 마른 풀을 칼로 베어 한 아름씩 들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풀로 피운 모닥불은 오래가지 않고 이내 꺼지고 말았어요. 아버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부가 나무를 찾아 화산 꼭대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눈앞에 푹 꺼진 땅이 나타났어요. 아니 이게 뭐지 땅이 움푹 베어 커다란 구멍이 났네. 그곳은 바로 화산의 분화구였던 것입니다. 분화구 안쪽에는 넓고 깊은 굴이 뚫려 있었어요. 이곳이 마법사들의 스승이 산다는 분화구로구나. 캄캄해서 들어가기 겁나는걸. 스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래로 조금 걸어 내려가자 등나무 줄기가 앞을 가로막았지요. 스부가 칼로 그 줄기를 막 베어냈을 때였습니다. 굴 속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후다닥 뛰쳐 나오는 거예요. 스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우뚝 서버렸지요. 구해줘서 고마워 굴 속에 들어왔다가 등나무 줄기에 걸려 꼼짝없이 갇혀 있었거든. 원숭이가 스부에게 꾸벅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고 꼭 갚을게. 원숭이는 손을 흔들며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스부는 등나무 줄기를 가져가 모닥불을 피울 수 있었답니다. 스부가 간밤에 분화구를 찾아 냈다는 말을 듣고 어서 마법사들의 스승을 찾아가자며 일행은 스부를 앞세워 분화구로 들어섰습니다. 굴 속을 한참 걸어 내려가자 한정 불빛이 보였지요. 가까이 다가가니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이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나는 당신이 올 줄 알고 있었소. 그 노인이 바로 마법사들의 스승 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아들이 주장이 되면 좋을지 물으러 왔소. 아니 그걸 어떻게 초장은 깜짝 놀라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대답을 듣고 싶으면 아들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내시오. 아 알겠습니다. 초장은 새 아들을 동굴 밖으로 내보냈지요. 동굴 속에 단둘이 남게 되자 노인은 초장 앞에 바싹 다가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새 아들 가운데 누가 초장이 되면 좋을지는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알 거요. 바로 가장 똑똑하면서 마음씨도 고운 막내 아니요. 노인의 물음에 초장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막내를 초장으로 세우면 아니되요. 두 형이 가만있지 않을 테니까 말이요.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긴 합니다만 방법이 셋이서 떴떻이 제주를 겨루어보게 하는 건 어떻겠소. 보름날이 되면 달나라 연못가에 하얀 달꽃이 피어나는데 그 달꽃을 먼저 꺾어오는 아들에게 초장의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하는 거요. 달꽃은 막내가 꺾어오게 될 것이니 날 믿으시오. 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초장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일러준 대로 하기로 했지요. 초장은 곧장 아들들을 동굴로 불러들였어요. 자, 너희들은 각자 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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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못가에 보름날마다 비어나는 하얀 달꽃을 먼저 꺾어오는 사람에게 초장의 자리를 물려주겠노라. 새 아들은 길을 떠나기 전에 흰 수염의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달나라를 찾아갈 수 있나요? 노인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찾아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나무 위에 둥지를 들고 사는 황새를 만나게 될 거요. 황새는 보름날만 되면 달나라에 다녀오니 태워달라고 부탁하시오. 그리고 달나라 연못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독사가 두 눈에 불을 뿜으며 달꽃을 지키고 있다오. 한 번 물리면 목숨을 잃게 되니 특히 조심하시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 너무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산을 여러 개 넘고 강도 수십 개 건너서야 겨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의 기슬객 도착했지요. 그런데 산을 오르기도 전에 큰 아들 보바가 풀밭에 벌렁 누워버리는 겁니다. 아 다리야 난 더 이상 못 걷겠으니까 너희들끼리 가거라. 보파와 세부는 한우수 없이 큰형 보바를 남겨두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산이 말도 못하게 험하고 가팔랐지만 이를 악물고 죽자사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꼭대기에 선 돌사람은 산 건너편을 보고 놀라 기절할 뻔했어요. 아 이 산보다 몇 배나 더 높은 산이네. 맙소사 언제 저기까지 건덤. 그뿐이 아니었어요. 산과 산 사이에 펼쳐진 넓은 벌판에서는 온갖 맹수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파는 금세 간이 콩알만 해져서 부들부들 떨었지요. 으 무서워.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벌판을 어떻게 건너가지? 나는 아버지한테 돌아갈래. 그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곧장 왔던 길로 되돌아가 버렸지요. 혼자 남은 스부는 맞은편 산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 힘을 내자. 스부는 산을 내려와 벌판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온갖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지만 씩씩하게 걸어갔지요. 맹수들이 다가와 코를 들이대고 킁킁거리기도 했지만 스부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자 다들 세그머니 사라졌답니다. 스부는 마침내 산 기슬계에 다다랐어요. 산 밑에서 올려다보니 사방 깎아지른 듯한 절벽 뿐이었지요. 이 산을 어떻게 올라가지? 스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서 조져 앉을 수는 없지. 마음을 단단히 먹은 스부는 있는 힘껏 절벽을 기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오르지 못하고 슈르르 미끄러졌어요. 수백 번 도전했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해가 저물어 버렸습니다. 지친 스부는 그만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제 어떡하지 온몸이 상처투성인데 그때 스부 앞에 웬 원숭이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바로 스부가 분화구에서 구해주었던 그 원숭이였던 거예요. 걱정 봐라 내가 도와줄게 원숭이는 거미처럼 절벽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스부의 손을 잡아 끌며 산을 타기 시작했지요. 스부는 원숭이 덕에 쉽게 산 꼭대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는 들은 대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는 정말로 황새가 둥지를 틀고 살고 있었지요. 원숭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황새님 안녕하세요. 오늘이 보름달이니 달나라에 다녀오시겠군요. 원숭이가 이렇게 묻자 황새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니? 도착 드릴 일이 있어서요. 이 사람을 등에 태워 달나라에 데려다주세요. 연못가에 내려주시면 돼요. 음 알겠다. 황새는 둥지에서 나와 스부 앞에 사뿐히 내려 앉았습니다. 어서 타라 지금 출발할 거야. 스부가 등에 올라타자 황새는 하얀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날아 올랐습니다. 황새는 스부를 달나라 연못가에 데려다 주었어요. 그곳에는 눈부시게 하얀 꽃이 다소곳이 피어 있었지요. 오 저 꽃이 바로 달꽃으로구나. 스부는 기쁨에 겨워 소리치며 달꽃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무지무지하게 큰 독사 한 마리가 손살같이 스부를 쫓아왔지요. 바로 연못가에 하얀 달꽃을 지킨다는 그 독사였던 것입니다. 독사는 도끼 품은 눈으로 스부를 노려보았습니다. 스부는 기겁을 하고 뒤로 물러섰어요. 입을 한껏 벌린 독사는 괴성을 지르며 스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독사가 이빨을 드러낸 채 스부를 막 삼키려고 할 때였어요. 어디선가 커다란 제규어 세 마리가 나타나 독사를 덮쳤습니다. 독사는 제규어 앞발에 채여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제규어들은 독사에게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독사도 지지 않고 강한 이빨로 제규어들을 공격했어요. 달나라 연못가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무서운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제규어들은 바로 스부가 구해주었던 그 제규어들이었습니다. 스부가 위험에 처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달나라 까지 단숨에 뛰어올라 은혜를 갚으러 온 것입니다. 스부는 독사가 제규어들과 싸우는 사이 연못가에 피어있는 달꽃을 포기째 캐냈습니다. 그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지요. 다행히 독사는 크게 다쳐 뒤쫓아 올 수 없었습니다. 멀리 달아난 스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개수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이젠 안전하겠지? 휴 죽을뻔했네. 그나저나 어떻게 돌아간담? 스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덩굴 같은 것이 저 아래로부터 뻗쳐 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 이게 뭐지? 스부가 눈이 휘둥그레져 바라보는데 멀리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너는 함정에서 구해줬던 코끼리란다. 내 코를 길게 늘려 올려보냈으니 줄처럼 타고 달나라에서 내려오렴. 스부는 코끼리의 말을 듣고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휴 살았다.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 스부는 코끼리의 코에 올라타고 천천히 땅으로 내려갔지요. 얼마 뒤 코끼리 머리 위까지 내려온 스부는 주위를 둘러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코끼리가 코만 늘린 게 아니라 스부가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몸통도 산처럼 크게 부풀려 놓았거든요. 스부는 코끼리 몸에서 내려 마침내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동물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간직한 채 길을 떠났지요. 며칠 만에 마을에 도착해보니 아버지와 두 형은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 장하다 네가 하얀 달꽃을 구해왔구나. 초장은 스부를 반갑게 맞아주었답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여봐라 잔치 준비를 해라. 곧 흥겨운 잔치가 열렸고 초장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답니다. 스부가 내기에서 이겼으니 초장의 자리는 막내 스부에게 물려주겠다. 그날 저녁 스부는 마을 들판에 하얀 달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물을 주며 정성스럽게 가꾸었지요. 그런데 어느샌가 꽃이 시들더니 다음 보름날이 되자 더없이 아름다운 달꽃이 다시 피어났답니다. 그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달꽃에서 웬 여자의 고운 노랫소리가 새어 나오는 겁니다. 저는 달꽃이에요. 제 빛깔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다음 보름날에 저를 꺾어주세요. 그럼 제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스부는 아름다운 노래소리에 취해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달꽃이 노래를 부르다니 정말 희한한 일이네. 그런데 꺾어달라고 왜 저런 부탁을 하지? 한참 생각해도 노래의 뜻을 알 수 없었던 스부는 마법사들의 스승인 하얀 수염의 노인을 찾아갔어요. 노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달꽃의 선녀가 깃들어 있다오. 달꽃의 노래대로 해주시오. 보름날 달꽃이 또 노래를 부르면 꺾어주시오. 그리고 연못에 띄우면 달꽃에서 선녀가 나올 거요. 그 선녀는 바로 당신의 신부감이라오. 마을로 돌아온 스부는 날마다 달꽃에 물을 주며 보름날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보름날이 되었어요. 스부는 마을 들판을 서성거리며 달꽃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달꽃에서 또 고운 노랫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스부는 노인이 알려준 대로 달꽃을 살짝 꺾어 연못에 띄웠지요. 그러자 정말 꽃잎이 한 장 한 장 열리더니 눈부시게 아름다운 선녀가 나오는 겁니다. 스부는 달꽃보다 더 고운 선녀에게 다가가 살며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 아름다운 선녀님 저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선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얼마 뒤 스부와 달꽃 선녀는 멋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곧 초장이 된 스부는 부족들을 잘 다스리며 아름다운 아내와 행복하게 잘 살았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캥거루 이야기 옛날에는 하얀색 캥거루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왜 캥거루가 지금처럼 회색이랑 붉은색으로 변했을까요? 그건 다 옛날 옛날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살았던 흰 캥거루 형제 때문입니다. 하루는 흰 캥거루 형제가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왔어요. 아 뭐 재미난 일 없을까? 형 캥거루가 너무 심심해 들판에 벌렁 눕자 동생 캥거루도 따라 누웠지요. 하늘에는 먹구름이 뭉글뭉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형 우리 높이뛰기 시합할까? 저 구름까지 뛰어오르는 거야. 와 그거 재밌겠다. 형 캥거루와 동생 캥거루는 벌떡 일어나 발을 탕탕 고르며 높이뛸 준비를 했습니다. 형 나부터 뛸게 동생 캥거루는 팔을 휙휙 휘두르더니 폴짝 뛰어올랐습니다. 이야 새가 된 기분이야. 동생 캥거루는 양팔로 날갯짓을 하면서 더 높이 올라갔지요. 형 캥거루는 목을 길게 빼고 올려다 보았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너무 높이 뛰어 올랐는지 동생 캥거루가 회색 먹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지 뭐예요. 한편 동생 캥거루는 어리둥절하여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방이 온통 뿌옇기만 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여기는 먹구름의 뱃속 이란다. 먹구름이 배를 쓱쓱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구름까지 뛰어 올랐네? 히히. 동생 캥거루는 매우 기뻐 어쩔 줄 몰랐어요. 동생 캥거루가 신이 나서 먹구름 위에 올라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곳은 난생 처음이라 슬슬 어지럽고 무서웠지요. 동생 캥거루는 먹구름 위에 납작하게 엎드려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먹구름님 저 좀 내려보내주세요. 동생 캥거루가 훌쩍이자 먹구름은 자기 몸으로 긴 기둥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동생 캥거루는 구름 기둥을 타고 조심 조심 내려왔지요. 그런데 형 캥거루가 동생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털색이 이상해. 동생 캥거루의 털에 먹구름의 회색 물이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동생 캥거루는 회색 털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숲속 친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저마다 동생 캥거루를 한껏 칭찬해 주는 겁니다. 어머 너 진짜 멋지다. 회색 털이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모습이 근사해 보였거든요. 동생 캥거루도 그제야 기분이 좋아 어깨를 으쓱 했답니다. 밤이 되자 형 캥거루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은은한 달빛을 띈 동생 캥거루의 털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나도 내일은 하늘까지 폴짝 뛰어봐야지. 그래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연습을 좀 해야겠다. 형 캥거루는 동생 캥거루 몰래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형 캥거루는 열심히 높이뛰기 연습을 했지요. 하지만 구름까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형 캥거루는 다시 발을 구른 후 한 번 힘껏 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쿵 하고 그만 나뭇가지에 부딪히고 말았답니다. 잠자던 동생 캥거루가 형의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달려 나왔어요. 형 이 밤에 대체 뭐하는 거야? 나도 너처럼 회색토를 갖고 싶어. 하지만 아무리 높이 뛰어도 구름까지 닿지 않는걸? 그럼 팔을 둥그렇게 휘두르면서 한번 뛰어봐. 형 캥거루가 다시 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마침 아침 햇살이 가슴 한가득 밀려왔지요. 형 캥거루가 밤새 연습을 했던 겁니다. 이젠 마지막이야. 하나 둘 셋 형 캥거루가 마지막으로 힘껏 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만 도르르 감겨있던 꼬리가 풀리면서 막 떠오르는 해님의 코를 건드리고 말았어요. 해님은 간지럼을 참을 수 없어 웃음보를 터뜨렸지요. 그 바람에 해님 입에 가득했던 붉은 햇살이 확 쏟아져 나왔습니다. 햇살은 높이 뛰어오른 형 캥거루의 몸에 다닥다닥 달라붙었답니다. 형 캥거루의 몸은 어느새 붉은 햇살 물이 들어버렸어요. 난 은빛이 나는 회색 털을 갖고 싶은데 형 캥거루는 붉은 털을 보면서 막 울었습니다. 동생 캥거루가 형 캥거루의 털을 탁탁 털어도 보고 시냇물의 몸을 박박 씻겨도 봤지만 그럴수록 몸은 더 빨개지고 말았어요. 형 캥거루가 너무 슬퍼서 울고 있으니까 시내가에 피어있는 빨간 장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울지마 넌 동물 중에서 가장 멋진 색을 가졌는걸. 그제야 형 캥거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보니 햇님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붉은 털이 꽤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얀색 캥거루는 회색이나 붉은색 캥거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오스트리 일리아에 사는 캥거루들은 높이 뛰기 시합을 절대 하지 않았대요. 그러다 또 다른 색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동화 내 장사 이야기 옛날 어느 둠의 산골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이가 신이 다 되도록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당을 불러 굿을 하고 조상께 날마다 빌어도 소용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남의 집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흰머리가 히끗 히끗 나기 시작한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깊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 신령님께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사고 빌어보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산을 넘고 또 넘어 깊고 높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깨끗한 물로 몸을 씻고 사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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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아들 하나만 점지해 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런 대여섯 달 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갓난아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산중에 웬 아기 울음소리 일까 고개를 갸웃거리며 부부는 소리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풀이 파랗게 우거진 곳에 보자기가 하나 깔려 있고 그 위에서 아기는 두 팔을 내자우며 응애 응애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얼른 아기를 두 팔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뚝 그치고 무엇이 먹고 싶은지 입을 옴지락 거렸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갓난아기를 안고 서둘러 집으로 내려왔어요. 할머니는 아기를 안고 아랫마을로 내려가 젖을 얻어먹이려 했으나 아기는 젖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이상스럽게도 밥을 날름 날름 받아 먹었습니다. 영감 이 아기는 젖보다 밥을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보통 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하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 이름을 장쇠라고 짓기로 했습니다. 장쇠란 장한 사나이란 뜻이었지요. 장쇠는 두세 달이 지나자 일어서서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옛 일곱 달이 지나자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가 지난 어느 날 장쇠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겠어요. 지게를 만들어주세요. 나무는 어른들이 하는 것이란다.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 하도록 해라. 그러나 장쇠는 할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아침마다 졸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귀찮으면서도 대견해서 아기에게 알맞은 조그만 지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장쇠는 그것을 보고는 한 주먹에 부수어 버렸어요. 이런 장난감 지게로 어떻게 나무를 해지고 올 수 있겠어요. 제 키보다 3배쯤 크게 새로 만들어주세요.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이 아이가 이름 그대로 장사와 같은 사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대장관으로 가서 장쇠 키보다 3배쯤 크고 튼튼한 새 쥐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쥐게가 만들어졌다는 기별을 받고 할아버지는 대장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기력으로는 쇠 쥐게를 질 수 없었지요. 할 수 없이 할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대장관으로 다시 갔습니다. 장쇠는 가볍게 쇠지게를 지고 일어서더니 아버님 나무를 해올 테니 저녁밥은 그릇 가득 담아주세요. 하고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할아버지가 마당에 나와 장쇠가 돌아오나 보고 있으려니 웬 작은 산 하나가 산속에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소나무들이 작은 산에 치어 우지끈 우지끈 꺾여 넘어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할멈 할멈 하며 소리쳐 불렀지요. 부엌에서 밥 짓다 말고 뛰어나온 할머니도 산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는 소리쳤습니다. 영감 저게 산이 걸어오는 거유 산신령 님이 걸어오는 거유 그런데 성큼성큼 걸어오는 것은 산도 아니고 산신령 님도 아니었습니다. 장쇠가 쇠지게 지고 오는 나무단 이었지요. 보통 사람이 서너 달을 걸려 해올 수 있는 나무를 장쇠는 한 번에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장쇠는 어제 해온 아름드리 나무들을 일정한 길이로 뚝뚝 자르더니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안이 벙벙하여 장쇠가 하는 것을 오득헌이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장쇠는 산에서 바위들을 들어다가 초석을 놓는가 하면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얹었습니다. 장쇠는 점심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이를 뚝딱 뚝딱 해대더니 저녁에는 3칸 점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장쇠는 그 다음 날 다음 날에도 산 아래 노는 땅을 일구어 밭을 만들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살림살이는 하루가 다르게 편하갔습니다. 장쇠는 효성도 지극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아무 일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장에 갔다 올 적이면 쇠고기라든가 간 고등어 같은 것을 꼭 사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서는 웃음꽃이 피었지요. 아버님 이제는 편히 지내세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그동안 일할 만큼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다 할게요. 저는 열 사람 일을 하고도 남아요. 저는 장사거든요. 장쇠는 그런 말을 하며 하하하 웃었습니다. 영감 우리 장쇠는 장사에다 효자에다 복덩이가 틀림없네요. 그러게 말이요. 제 말 맞다나 열아둘이 부럽지 않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장쇠의 나이 스물을 넘어섰을 때였습니다. 북방에서 오랑캐들이 평안도를 짓밟고 내려와 한양을 위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너도 나도 싸움터로 나갔지요. 장쇠도 젊은이들의 대열에 끼었습니다. 이르니 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해서는 집에 머물고 싶었지만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나라를 위해서는 싸움터로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쇠는 오랑캐들을 반드시 못지르고 돌아오겠다고 늙으신 부모님과 굳게 약속을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장쇠는 산을 넘고 마을들을 지나고 지났습니다. 며칠째 걷다 보니 이상한 광경이 눈에 띄었지요. 바람 한정 불지 않는데 나무들이 태풍을 만난 것처럼 휘나부 끼고 나뭇잎들이 떨어져 하늘로 소용돌이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장난하는 것 같아서 장쇠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한 젊은이가 풀밭에 누워 잠을 자는데 숨을 내쉬고 들이쉴 때마다 나무들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것 이었습니다. 야 그놈 콧바람 한 번 쓸만 하다 장쇠는 젊은이의 코를 엄지와 검지로 꽉 움켜 쥐고 잡아 챘습니다. 젊은이는 깜짝 놀라 일어서더니 장쇠를 보고 땅바닥에 냉큼 꿇어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형님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때까지 나보다 힘센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장쇠와 콧바람은 의형제를 맺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해가 저물어 주막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 산 구비를 돌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산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천지 괴벽 이라도 나는 걸까? 장쇠와 꽃바람이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려니 키가 육척 장신인 웬 젊은이가 콤박물을 들고 산을 밀어내기도 하고 끌어오 보기 힘든 장사임에 틀림없었지요? 장쇠는 공방매 젊은이와 힘 겨루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장쇠는 젊은이 쪽으로 다가갔어요. 젊은 양반 대단하구려 나와 한번 겨뤄보지 않으려오? 한번 겨뤄봅시다. 젊은이는 선선히 응했습니다. 젊은이는 공방매 자루를 잡고 장쇠는 공방매 끝을 잡았습니다. 두 젊은이는 콧바람이 요이 땅 하자 잡아당기기를 시작했어요. 어느 쪽도 밀리는 데가 없었습니다. 두 젊은이는 술참 때가 넘고 한나절이 지나가도록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두 젊은이의 이마와 등줄기에서는 땀이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저갈 무렵 젊은이가 조금씩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는 돌다리 가까이까지 끌려간 뒤에야 손을 놓고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부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장쇠와 공방매장사와 콧바람은 다시 싸움터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또 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삼거리에 이르자 이 길 저 길에서 싸움터로 가는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걸었어요. 하룻밤 하루낮을 가다 보니 어디선지 큰 물이 콸콸콸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마때의 게울물 소리와도 같았지요. 강도 없는데 웬 물소리람? 새 장사는 전후 좌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언덕 위에서 웬 젊은이가 오줌을 누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장쇠는 한다름으로 가서 오줌장사의 목덜미를 꽉 움켜잡았지요. 오줌장사는 숨을 헐떡이며 형님으로 모시겠으니 제발 목덜미를 누워주십시오. 하며 빌었습니다. 이리하여 오줌장사도 장쇠의 동생이 되었습니다. 내 장사가 싸움터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오랑캐들에게 밀려 우리 군사들은 싸울 생각을 못하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옌병할 오랑캐놈들에게 밀리다니 우리 내 형제가 놈들을 싹 쓸어버리도록 하자 장쇠가 화가 나 소리쳤습니다. 오줌장사가 번개같이 언덕으로 올라가 오랑캐군 쪽으로 오줌을 쏴 누웠습니다. 오줌이 강물이 되어 콸콸콸 경랑을 이루며 흘러갔지요. 오랑캐 군대들은 모두 물에 쓸려 떠내려 갔습니다. 이번에는 콧바람이 틈을 주지 않고 콧바람을 힘껏 불었습니다. 남은 오랑캐들은 가랑잎처럼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산 아래 진을 치고 있던 오랑캐 군사들이 칼을 빼들고 쫓아왔습니다. 곰방매 장사가 곰방매를 들어 남은 오랑캐 군사들을 싹싹 쓸어냈습니다. 싸움은 내 장사의 승리로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싸움이 끝나자 내 장사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내 장사는 산속길을 걷고 또 걸었지요. 저녁이 되자 산속은 어느새 캄캄해지고 소쩍 새들이 소쩍 소쩍 울어댔습니다. 내 장사는 굴속과도 같은 어둠 속을 뚫고 걸어가다가 불빛이 새 나오는 집을 발견하고는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한참 뒤에 방문이 열리면서 어깨가 떡 벌어진 사내가 너털 웃음을 웃으며 나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여섯 장정이 달려들어 내 장사를 꽁꽁 묶어 캄캄한 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이라 내 장사는 힘을 쓸 수도 없었지요. 캄캄한 방에 갇혀 생각하니 뒤에서 덮친 장정들도 너털 웃음을 웃던 산에도 예사 인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산 도적 중에서도 큰 산 도적 같았습니다. 실제로 너털 웃음과 장정들은 큰 산적 패 였습니다. 그 시간 너털 웃음은 뒷채에 있는 우드머리에게로 가서 내놈을 잡아 방에 가두었다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놈들이냐 어깨가 벌어진 것이 힘께나 쓰는 것 같았습니다. 힘께나 쓰는 것 같다고 거 좋아 힘을 써야 살집도 씹을만 하지 잘 두었다가 내 생일날 잔치상에 올리도록 하자꾸나 우드머리가 호탕하게 웃자 졸개들도 따라서 껄 껄 웃어댔습니다. 도둑의 우드머리는 앞 이마가 툭 붉어져 나오고 주먹이 함짐한만 했으며 양 어깨에는 흰 깃털 같은 것이 달려있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산 도적들이 히힛 낙락 웃고 있는 사이에 내 장사들은 힘을 모아 주먹으로 벽을 부수 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어요. 도적들은 어느새 알아챘는지 어둠 속에서 달려나와 내 장사를 다시 붙잡아 쇠로 만든 방에 가두어버렸습니다. 내 장사가 아무리 발길질을 하고 주먹질을 해도 벽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잠시 뒤 방안이 후끈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적들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장세와 곰방매 장사와 오줌 장사는 아 뜨거 아 뜨거 하며 힘들어 했습니다. 콧바람은 실실 웃더니 장세와 곰방매 장사와 오줌 장사 쪽으로 콧바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쇠방의 열기는 이내 서늘해지더니 한겨울처럼 찬 기온이 돌고 코밑에 흰 김이 일었습니다. 한 도둑이 이제 모두들 늘어져 뻗었거니 생각하면서 문을 들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문앞에 앉아있던 장세가 재빨리 주먹으로 머리통을 내려쳤어요. 얼마 뒤 다른 도적이 또 문을 열고 들여다보았지요. 그 도적도 장세의 주먹에 두 팔과 두 다리를 뻗고 쓰러졌습니다. 두 도적이 뻗자 이번에는 우두머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내 장사가 흰 김을 내뿜으며 천연덕스럽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내 놈들 대장부터 나오너라 내 부하를 둘이나 죽인 놈들을 용서할 수 없다. 양 어깨 밑에 날개와 같이 번쩍번쩍한 것을 달고 있는 우두머리는 화가 끓어오르는지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쳤습니다. 싸우겠다면 싸워줘야지 네놈은 땅에서 싸우고 싶으냐 공중에서 싸우고 싶으냐 장쇠가 마당으로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공중에서 싸우자. 날개단 오두머리는 공중에서 싸우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중을 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공중으로 솟아올랐어요. 바람이 무섭게 일며 나뭇잎들이 사방에서 우수우수 떨어질 뿐 장쇠와 오두머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쉿 쉿 하는 기운을 불어넣는 소리만이 회오리처럼 일뿐이었지요. 그렇게 얼마를 지난 뒤에 팔 하나가 공중에서 뚝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장쇠의 팔이었어요. 팔을 본 한 도적은 재를 뿌리려고 재빨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곰방매 장사가 곰방매로 팔을 잡아채 힘껏 공중으로 던져 올렸어요. 장쇠는 팔을 받아 제자리에 붙이고 다시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드머리의 팔이 하나 떨어져 내려왔어요. 곰방매 장사가 곰방매로 팔을 잡아채와 콧바람이 콧김으로 재를 훅 뿌렸습니다. 떨어진 팔은 재더미에 묻히고 말았어요. 잠시 뒤에는 오드머리의 머리가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곰방매 장사가 곰방매로 잡아채고 콧바람이 재를 뿌렸습니다. 오드머리는 머리가 떨어진 뒤에도 한참 동안 눈을 불아리며 사방을 노려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재를 뿌리면 아무리 초능력을 지닌자라 해도 떨어진 팔이나 머리가 제자리에 붙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싸움의 뒷전에 선 사람들은 반드시 재를 가지고 기다리지 않으면 안된답니다. 내 장사는 도적의 창고에 가득한 곡식과 금은 보아를 꺼내어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다시 고향으로 가는 길을 나섰습니다. 그 뒤 내 장사는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아들딸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조롱한 남자에게 되갚아준 사람 예루살렘 근처의 아티나에서 태어난 남자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난 뒤 예루살렘과 그곳 사람들을 조롱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의 조롱을 받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티나로 사람을 보내 그 조롱꾼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여 그의 무례한 행위를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임무를 갖고 아티나에 도착한 사람은 곧 그 남자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친해져 함께 길을 걸었지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말했어요. 내 신발끈이 끊어졌으니 신발가게로 좀 데려다 주시오. 신발가게 주인이 끈을 고쳐주자 그 남자는 신발값보다 더 많은 돈을 가게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다음 날 같이 길을 걷다가 다른 쪽 신발끈이 끊어졌다며 예루살렘에서 온 남자는 다시 신발 가게를 찾아갔고 수선비로 전날처럼 많은 돈을 줬습니다. 아티나 남자가 말했어요. 신발끈을 고치는데 그처럼 많은 돈을 주다니 예루살렘에서는 신발이 매우 비싼 모양이요. 그렇소. 신발값은 9, 2카트 정도예요. 가장 쌀 때라도 7, 8, 2카트는 되지요. 그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신발을 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겠구려. 그렇소. 올 때 내게 알리면 손님을 많이 소개하리다. 그리하여 아티나 조롱꾼 남자는 신발을 많이 사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면서 그 친구에게 자기가 간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예루살렘 남자가 성문 밖에까지 마중을 나와 말했어요. 나그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려면 머리를 박박 깎고 얼굴에 먹물을 칠해야 돼. 그럴 수 있겠소?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까진 일을 못하겠소? 그런 것에 멈칫거리거나 망설일 수는 없지. 그리하여 아티나 남자는 머리를 박박 깎고 얼굴에 시커먼 먹물을 칠했으며 시장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신발을 펼쳐놓았습니다. 손님들이 그의 좌판 앞에 멈추어 물었어요. 신발값이 얼마요? 한 켤레 십두 카트예요. 구두 카트까지는 팔 수 있지만 발두 카트 이어는 절대로 안 돼요. 이 말에 시장 안은 온통 웃음 바다가 되었으며 아티나에서 온 남자는 조롱을 받으며 시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등 뒤에 신발을 마구 집어던졌어요. 그는 자기를 속인 예루살렘 남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요? 아티나에서 내가 당신에게 이런 짓을 했던가요? 예루살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도록 하시오. 이제 앞으로는 우리를 조롱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오. 하고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사라진 호수 언젠가 먼 옛날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름달이 유달리 크고 환하게 비치는 밤이었어요. 말을 탄 한 청년이 늪을 지나고 있었지요. 하지만 말은 발이 푹푹 빠져서 잘 걷지를 못했답니다. 여기저기서 늪에 빠진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몹시 으스스 했습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발면 쑥 빨려들어가 늪속에 영원히 갇힐 것만 같았지요. 청년은 신부님이 이야기해준 신비의 섬을 찾아 온 나라를 떠돌아 다니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늪과 호수가 있는 곳이라면 안 가본 데가 없었지요. 그렇게 떠돌다 마침내 이곳 라크라는 마을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간신히 늪을 벗어나자 청년의 눈앞에 커다란 호수가 펼쳐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호수 한 가운데 신부님이 말한 신비의 섬이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그랬거든요. 늪을 지나면 커다란 호수가 나오는데 그 호수 한 가운데 묘족하게 솟은 섬이 하나 있다네. 온통 구멍 뚫린 돌들과 하얀 조개 껍데기들로 덮여있어서 꼭 해골로 만들어진 섬처럼 보이지. 보름달이 뜨면 그 섬에서는 믿을 수 없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네. 호수가 에는 작은 배 한 척이 메어 있고 허름한 오두막 한 채가 있을 뿐 사람의 그림자라곤 눈을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들리는 것도 오직 바람소리뿐 세상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지요. 청년이 말에서 내려 오두막 문을 두드리자 한 어부가 문틈으로 겁에 질린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 누구요? 제 이름은 고르라고 합니다. 저 섬에 가려고 하는데 배를 탈 수 있을까요? 이보게 오늘처럼 보름달이 뜬 날에는 꼼짝도 앉는 게 좋을 걸세. 이런 밤이면 저 해골 섬에선 내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단 말일세. 그래도 괜찮으니 배를 좀 빌려주세요. 배는 저쪽에 있으니 자네 마음대로 하게나 나중에 나를 원망 하지나 말라고 어부는 화를 내며 문을 쾅 닫아 버렸습니다. 고르는 호숫가에 말을 묶어 놓고 조심스레 배에 올랐지요. 보름달이 하늘 한가운데로 더욱 높이 떠오르자 바람 한 점 없는데도 갈대가 마구 흔들리고 호수에 물이 세차게 일렁이기 시작했어요. 배는 물결 위에서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떠다녔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지요. 고르는 물 한 방울 튀지 않게 조용히 노를 저어 섬을 향해 소리 없이 나아갔답니다. 섬에 다다르자 공기를 찢는 듯한 휘파람 소리가 더욱 매섭게 들려왔어요. 아 이럴 수가 고르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지요. 달빛 아래 섬은 셀 수도 없이 많은 뱀들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황금빛 뱀 은빛 뱀 검은 뱀 붉은 뱀 줄무늬 뱀 세상의 모든 뱀들이 다 모인 것만 같았습니다. 우글 오글거리는 뱀들이 서로 몸을 친친 감고 혀를 날름 거리며 바로 그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를 내고 있었답니다. 코르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니 뱀들의 입에서 부글부글 끓는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침은 저절로 한 곳에 모이더니 금세 굳어져 눈부시게 빛나는 작은 공이 되었지요. 뱀들이 이 공을 공중에 띄워 올리고 휘파람 소리를 내자 공은 뱀들의 머리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 공은 더욱 찬란하게 빛났답니다. 코르는 뛰는 가슴을 겨우 억누르고 뱀들이 있는 곳으로 살며시 다가갔습니다. 뱀들은 고르가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공놀이에 빠져 있었지요. 바로 그 순간 이었습니다. 고르는 배에서 들고 온 어부의 그물을 휙 던져서 눈부시게 빛나는 그 작은 공을 단번에 낚아챘지요. 그러고는 얼른 그물을 움켜준 채 쏜살같이 달아났답니다. 성남 뱀들의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금방이라도 뱀이 발꿈치를 꽉 물 것만 같았지요. 정신없이 배에 뛰어든 고르는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젖먹던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뱀들은 저들끼리 마구 엉킨 채 뒤쫓아오고 있었지요. 찢어지는 듯한 휘파람 소리에 고르는 귀가 멀 것만 같았습니다. 호수가에 닿자마자 당장 말 위로 뛰어올라 말을 메어놓은 줄을 단칼에 끊고 바람처럼 달려갔답니다. 말의 등에 납작하게 몸을 붙인 채 가시덤불을 해치며 어두운 밤의 숲을 휙휙 달려 빠져나갔지요. 숲을 지나자 드넓은 벌판이 펼쳐졌습니다. 고르는 그제야 말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 쉬었어요. 그런 다음 뱀들이 가지고 놀던 반짝이는 공을 그물에서 꺼내어 환한 달빛에 비추어 보았답니다. 그 공은 속이 비칠 듯 하얀 뱀의 알이었어요. 간에 달한 줄무늬도 있어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실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고르는 그 알을 조심조심 다루었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알이 단검에 살짝 닿았는데 갑자기 단검이 눈부신 황금검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고르는 너무도 신기하여 그 알을 다시 팔찌에 대보았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팔찌마저 붉은 루비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도 신기한 마법의 알이구나. 내가 가질 물건이 아니야. 국왕 폐하께 바쳐야겠다. 고르는 성이 있는 북쪽을 향해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성으로 가는 길은 아주 멀었지만 예전과 달리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모두 마법의 알이 지닌 신비한 힘 때문인 것 같았지요. 가는 곳마다 모두 두 손 들고 고르를 환영해 주었고 앞 다퉈 자기 집에 묵게 했답니다. 떠날 때가 되면 고르는 자기가 묵었던 집의 세부치들을 번쩍이는 금은부 아로 바꾸어 주었어요. 집주인들도 하나같이 고르의 발밑에 엎드려 절을 했고 아이들은 고르가 지나간 길 위에서 춤을 추곤 했습니다. 고르는 이렇게 고생 하나 하지 않고 왕이 사는 성에 다다랐 답니다. 성 앞에는 우람한 병사들이 무시무시한 창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하지만 고르가 들어가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전에 병사들은 창을 내리고 성문을 열어주었지요. 고르는 마치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르가 지나는 곳마다 화려한 커튼이 들어 올려졌고 모든 기사들과 신하들도 무릎을 꿇고 환영했지요. 마침내 왕 앞에 다다르자 왕도 의자에서 일어나 걸어 내려오더니 고르의 손을 잡고 환하게 반겨주었답니다. 고르는 엄숙한 목소리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배하 제가 대단히 신비로운 마법의 물건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은 제가 가지기엔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 폐하 게 바치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철 쟁반을 하나 가져오게 하시면 이 보물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은 신하에게 철 쟁반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고르는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쟁반 위에다 마법의 알을 올려놓았어요. 그러자 철 쟁반은 눈 감작할 사이에 황금 쟁반으로 바뀌어 반짝거렸지요. 오 세상에 저럴 수가 모두들 놀라 탄성을 지르는데 왕은 가만히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왕은 한참 생각에 잠겨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코르 그대는 용감하고 정직한 사람이로다. 게다가 그 보물을 나에게 바치겠다니 정말 기쁘기 짝이 없노라. 이 마법의 알은 보잘것없는 쇠부치를 금은 부하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대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주느니라.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대가 겪은 일을 보면 그 사실을 잘할 수 있겠지. 이 마법의 알을 가지는 자는 그야말로 커다란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니라. 하지만 이 마법의 알은 무서운 힘도 가지고 있으니 내가 그것을 받기 전에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겠구나. 자 그동안은 물러가 쉬도록 하라. 말을 마친 왕의 얼굴은 매우 어두워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왕은 고르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 마법의 알이 지닌 무서운 힘이란 다른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그대는 나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낼 수도 있노라. 그러니 내가 그 마법의 알을 갖게 된다면 누가 그것을 훔쳐갈 까봐 매일 불안에 떨 것이고 또 항상 내 중성스러운 부하들을 의심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대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으리라. 그 알은 독약 과도 같아 뱀의 욕심과 미용 질투가 끝없이 뿜어나올 것이니라. 그리고 나는 우리 백성들이 모두 부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마법이 아닌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이루길 바라노라. 왕의 말이 끝나자 고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 폐하야말로 진정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 했습니다. 그 마법의 알을 원래 있던 호수 속으로 던져넣도록 하여라. 뱀의 알은 뱀들이 사는 호수 속에 영원히 있어야 하느니라. 그런 다음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내 곁에 머물러주지 않겠는가. 나에게는 그대와 같은 정직한 신화가 꼭 필요하노라. 고르는 왕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다짐을 한 뒤 마법의 알을 챙겨 다시 말 위에 올랐습니다. 고르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달려 다시 온 길을 되돌아갔어요. 마침내 호수가에 다다라 배를 빌려준 어부의 오두막을 두드렸지요. 어부는 고르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전에는 어떻게 목숨을 건졌는가. 빈 배만 남아있어 죽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러자 고르는 가만히 미소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뱃삭을 치르지 못해 갚으러 왔지요. 자 집안에 있는 쇠부치를 모두 가져오십시오. 어부는 영문도 모른 채 시키는 대로 쇠부치들을 가져왔지요. 그러자 고르는 마법의 알을 꺼내 마지막으로 마법을 부리게 했답니다. 가난한 어부의 쇠부치들은 순식간에 모두 번쩍이는 금은 보아로 바뀌었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부는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그런 다음 고르는 마법의 알을 들고 호수 가로 나가 온 힘을 다해 호수 한 가운데로 던졌습니다. 마법의 알이 호수 속에 빠지는 순간 갑자기 펑 하는 폭발 소리가 들리더니 호수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해골섬이 부글부글 끓는 호수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았고 호수의 물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답니다. 마침내 꾸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호수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호수가 사라진 곳에는 기름지고 드넓은 벌판이 생겼답니다. 폭발 소리에 깜짝 놀라 뛰쳐나온 어부는 눈이 휘둥그레 졌어요. 여기에 농사를 지으면 아주 잘 되겠구나. 어부는 뛸 듯이 기뻐하며 어느새 괭이를 들고 나와 박고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고래는 이미 말머리를 돌려 왕궁으로 향한 뒤였어요. 그리로 그곳에는 다시는 뱀을 볼 수 없었답니다. 오랜 옛날 그곳에 호수가 있었고 뱀들이 살았다는 사실은 오직 라크라는 그 마을의 이름에만 남아있는 셈이지요. 라크라는 말이 바로 호수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그 드날분 벌판 어느 곳에도 호수가 없지만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주인이 준 교훈 옛날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아이반이란 남자가 살았습니다. 좀 어수룩하긴 했지만 매우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워낙 가진 것이 없다 보니 뼈 빠지게 일해도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었대요. 시간이 지나도 살림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하루는 아내를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 여보 아무래도 안되겠소 여기는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하니 다른 곳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구려. 아이반은 아이반은 이튿날 작은 보따리를 둘러매고 길을 떠났답니다. 아이반은 발길 닿는 대로 정차없이 떠돌아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 일을 얻는데 꽤 번듯한 집이 눈에 띄는 겁니다. 옳지 저 집에 가서 일감이 없나 물어봐야겠다. 아이반이 대문으로 들어가려는데 마침 주인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는 젊은인데 이 집에서 혹시 일꾼 을 구하지 않나요? 농사일이든 뭐든 다 잘할 수 있으니 제발 시켜만 주십시오. 아이반은 주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주인은 그의 허름한 차림새를 쓱 훑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보아하니 사정이 매우 딱한 것 같은데 좋소이다. 마침 일꾼이 필요하던 참인데 잘됐구려. 아이반은 이렇게 해서 그 집에 일꾼이 되었답니다. 일년품 싹으로 3파운드의 돈을 받기로 하고서 말입니다. 아이반은 타고난 성품대로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주인은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었는데 아이반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하곤 했답니다. 성품이 곱고 오직한 사람이야. 하지만 지혜가 좀 부족하군. 돈도 돈이지만 세상을 사는 지혜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저 친구를 위해 무얼 해주면 좋을까.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이반이 약속한 대로 품삭을 달라고 하자 주인은 미리 준비해놓은 돈주머니를 내놓으며 말했지요. 자네가 1년 동안 일한 품삭이네. 고작 3파운드 일세. 하지만 만약 자네가 이 돈을 고스란히 내게 돌려준다면 이것의 백배 전배의 값어치가 되는 소중한 말을 들려주겠네. 어떤가. 아이반은 돈에 욕심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몹시 궁금했습니다. 3파운드보다 천배나 값어치 있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일까 하고 생각했지요. 한참이나 망설이던 아이반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값진 말이라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인은 기쁜 낯으로 아이반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 생각했네. 내가 자네에게 들려줄 말은 새로운 길이 생겼다고 해서 옛길을 버리고 새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네. 좀 싱겁기는 했지만 1년치 품삭을 포기하고 들은 값비싼 말이었기에 아이반은 가슴속 깊이 새겨 두었답니다. 그리고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1년을 더 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반은 이번에도 약속한 1년이 되자 품삭 대신 주인으로부터 도움이 되는 말을 듣기로 했답니다. 앞으로 자네가 길을 가다가 절대 묵어서는 안 되는 집이 있네. 바로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있는 집일세. 아이반은 또 1년을 더 일하게 되었는데 3년째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이번이 자네에게 들려줄 마지막 말이네. 어떤 이익이 눈앞에 있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해야 하네. 그런데 이제 아이반은 더 이상 그 집에서 일할 마음이 없어졌어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을 들은 건 좋았지만 3년 동안 품삭을 한 푼도 받지 못한 터라 주인한테 속은 것 같아 은근히 화가 났거든요. 게다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가 몹시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 가 가 가 가 주인은 주인은 그 말을 듣고 혼자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섭섭하지만 하는 수 없군. 그렇다면 하루만 기다려주게 자네에게 줄 선물이 있네. 이튿 이튿날 주인은 집으로 돌아가려는 아이반에게 커다란 케이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케이크를 자네 아내에게 가져다주게. 단 이건 자네와 자네 아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 잘라야 하네. 그 전에는 절대 자르지 말게. 아이반은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은 멀리까지 아이반을 배웅하며 이별을 몹시 아쉬어 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신신당부를 했지요. 여보게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꼭 명심하게. 집으로 돌아가던 아이반은 도중에 뜻밖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로 같은 마을에 살던 장사꾼들이었지요. 아이반과 장사꾼들은 오랜만에 만난 터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아이반 아닌가 이런 곳에서 자네를 만나다니 정말 반갑구먼 근데 어디 가는 길인가 먼 곳으로 돈 벌러 갔다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세 그래 그래 우리도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참인데 잘됐군 혼자 가려면 심심할 테니 우리와 함께 가세나 아이반은 장사꾼들과 길동무가 되어 고향으로 향했답니다. 한참 길을 가다 보니 낯선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아이반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지요. 처음 보는 길인데 고향으로 통하는 길이 맞는가 하하 자네가 아직 모르고 있었구먼 얼마 전에 새로 생긴 길인데 여기로 가면 고향에 더 빨리 갈 수 있다네. 그 순간 아이반의 머릿속에는 주인의 말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길이 생겼다고 해서 옛길을 버리고 새길로 가서는 안 된다. 아이반은 즉시 장사꾼들과 헤어져 옛길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새로 난 길로 가던 장사꾼들에게 큰 위엄이 닥쳤습니다. 한때의 강도들이 나타나 장사꾼들을 덮쳤던 것이지요. 장사꾼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옛길로 가던 아이반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아이반도 깜짝 놀라서 강도야 강도야 하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요. 강도들은 갑자기 엉뚱한 곳에서 소리가 들려오자 흠칫 놀랐습니다. 혹 자기들을 잡으러 온 병사들이 아닐까 해서 말이지요. 겁을 먹은 강도 하나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자 나머지 강도들도 덩달아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크게 혼줄이 난 장사꾼들은 새 길을 버리고 아이반과 함께 옛길을 따라갔답니다. 어느덧 저녁 무렵이 되어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장사꾼들이 아이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말했지요. 정말 고마웠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되었을 거야. 그런 뜻에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네. 오늘 저녁은 우리와 함께 묵으면서 재미있게 놀아보세나. 장사꾼들은 자기들이 늘 묵는 여인숙으로 아이반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여인숙에서 주인 부부를 본 아이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인데 아내는 새파랗게 젊은 여자였거든요. 이런 집에선 절대로 묵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반은 기분이 몹시 꺼리찍 했습니다. 아무래도 안되겠어. 왠지 예감이 좋지 않아. 아이반이 주섬주섬 짐을 챙기자. 장사꾼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지요. 아니 자네 갑자기 어딜 가려고 그러나 난 옆집으로 옮길 테니 그리 알게. 아니 그게 무슨 섭섭한 말인가 자네에게 대접하려고 일부러 이 집에 데려온 건데 자네들 마음은 고맙지만 아무튼 아무튼 난 오늘 밤 옆집에서 묵겠네. 장사꾼들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아이반은 여인숙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바로 옆집으로 옮겨갔답니다. 그런데 아이반이 그 여인숙을 떠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젊은 여자 주인이 남몰래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거든요. 대체 무슨 음모냐 하면 그 여자 주인이 남편 몰래 바람을 피던 남자와 짜고 늙은 남편을 죽인 뒤에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든 틈을 다 남편을 없앤 다음 여인숙에 묻고 있던 손님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속셈이었던 겁니다. 천벌을 받을 만큼 잔인하고 못된 짓이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장사꾼들은 그날 밤 깊은 잠에 고라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곤히 자던 아이반이 한밤중에 문득 잠을 깼어요. 어디선가 두런두런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숨소리를 죽이고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 장사꾼들이 머무는 여인숙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아이반은 벽에 난 작은 구멍을 통해 여인숙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걸 보게 되었답니다. 저런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아이반은 주먹을 불꾼 쥐었어요. 이런 때 일수록 침착해야 해. 그런데 어떻게 하지? 뭔가 증거를 남겨야겠는데 아이반이 가만히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남편을 죽인 젊은 여자 주인과 남자가 잠시 벽에 기대 서는 겁니다. 아이반은 재빨리 구멍을 통해 칼로 남자의 옷을 도려냈답니다. 이튿날 아침 젊은 여자 주인이 호들갑을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 남편이 죽었어요. 누군가 우리 남편을 죽였다고요. 틀림없이 저 장사꾼들 지실 거예요. 어젯밤 우리 집에서 잔 사람들은 저들밖에 없으니까요. 장사꾼들은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립니까. 우린 아니에요. 우린 먼 길을 걸어오느라 피곤해서 정신없이 고라떨어졌다고요. 장사꾼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은 남편을 죽인 범인으로 몰려 모두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과정을 지켜본 아이반이 감옥으로 찾아갔습니다. 장사꾼들은 깊은 슬픔에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지요. 에이구 이런 억울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나. 이제 살인자의 누명을 쓰게 되었으니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네. 고향에 돌아가거든 우리를 소식이나 전해주게. 장사꾼들은 곧 죽을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울지 말게 난 자네들이 여인 속 주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걸 아네. 자네들이 풀려나도록 내가 손을 써볼 테니 너무 걱정 말게. 아이반은 장사꾼들을 안심시킨 뒤에 재판관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장사꾼들을 풀어주십시오. 이번 사건의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재판관은 아주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지요.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허튼 소리를 했다간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니 그리 아쉬오. 아이반은 빙긋이 웃으며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통해 칼로 도려낸 옷조각을 증거물로 내밀었답니다. 아이반 덕분에 장사꾼들은 곧 풀려낼 수 있었어요. 그 대신 진짜 범인들이 감옥에 갇혀 톡톡히 죄값을 치러야 했지요. 장사꾼들은 저생에서 살아 돌아온 것처럼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이반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모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을 거야. 자네가 우리를 살렸어. 정말 고맙네. 아 그렇고 말고 두 번씩이나 우리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평생 그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걸세. 장사꾼들은 맛있는 음식과 술을 대접하며 아이반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아이반은 장사꾼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으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에요. 당신이 무사히 돌아와서 너무 기뻐요. 아이반의 아내는 헐레벌떡 달려나와 남편을 반갑게 맞았지요. 오늘은 기쁜 일이 겹쳤어요. 낮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 지갑을 주었는데 안에 돈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당신도 돌아오고 돈도 공짜로 굴러들어왔으니 우리 마음껏 써봐요. 아내는 몹시 기뻐하며 멋진 지갑 하나를 자랑삼아 내놓았지요. 아이반도 지갑을 보자 탐이 났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어떤 이익이 눈앞에 있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해야 하네. 아이반은 옛날 주인의 말을 되새기며 아내를 타일렀답니다. 여보 지갑이 아주 좋아보이는데 아무래도 우리 마을 영준님의 것 같소. 가서 돌려드리고 옵시다. 혹 영준님의 것이 아니더라도 영준님께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소. 아내도 아이반의 말을 옳게 여기고 함께 영준님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성에 도착해보니 마침 영준님이 밖에 나가고 없지 뭐예요? 영준님이 돌아오시거든 이 지갑을 꼭 전해드리시오. 하는 수 없이 문지기에게 지갑을 맡기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영준님이 길을 가다 목이 말라 우연히 아이반의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고귀하신 영준님께서 노추한 저희 집을 찾아주시니 영광입니다. 그나저나 얼마 전에 돌려드린 지갑은 잘 받으셨는지요? 아이반은 영준님께 물을 떠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영준님이 놀란 표정으로 대물었지요. 뭐? 내 지갑 말이냐? 그렇지 않아도 지갑을 찾던 중인데 어디 자세히 이야기해 보아라. 아이반은 아내가 지갑을 주어 집으로 집으로 가져온 일부터 문지기에게 맡기고 돌아온 사정까지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영준님은 몹시 분한 얼굴이었어요. 이런 괘씸한 문지기 같으니라고 내 지갑을 중간에서 가로채더니 영준님은 그 길로 곧장 성으로 돌아가 문지기를 내쫓았습니다. 그러고는 정직하게 행동한 아이반에게 문지기 일을 맡겼답니다. 아이반과 아내는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그때 문득 옛날 주인이 선물로 준 케이크가 생각났어요. 참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 케이크를 자르라고 했지. 아이반은 아내와 함께 케이크를 자랐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놀랍게도 3년치 품삭인 9파운드에 해당하는 900페니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아이반은 마음속으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말에 3년치 품삭까지 챙겨준 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지요. 그 후로 아이반은 주인이 준 교훈처럼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어느 거지의 죽음 옛날 영국 어느 마을에 아주 부자인 영주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집과 넓은 땅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었지요. 게다가 명예까지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달기 세 번 운 뒤였습니다. 영주에게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가 죽게 될 것이다. 그 소문은 곧 널리 퍼져 옷 마을이 떠들썩 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영주가 죽겠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부자로 치면 영주보다 더 부자는 없었거든요. 물론 영주 자신도 걱정이 되어 자리에 놀 지경 이었고요. 영주는 유명한 의사와 용감한 병사들을 불러 자기 곁을 지키게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안정을 취하세요. 저희가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의사와 병사들이 영주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둠이 슬슬 내리기 시작했고 불안한 영주는 밤새 벌벌 떨었습니다. 이었고 날이 환하게 밝았어요.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냐. 영주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기뻐했지요. 그때 였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어요. 영주는 깜짝 놀라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종소리는 무엇이냐. 네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종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영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가장 큰 부자가 죽는다고 했는데 나는 죽지 않았다. 그럼 누가 죽었다는 게냐. 어서 나가 알아보거라. 하인들이 곧바로 달려나갔습니다. 얼마 뒤 한 하인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어젯밤 늙고 불쌍한 눈먼 거지가 죽었다고 합니다. 뭐 뭐라고 그렇다면 그 거지가 나보다 더 부자였단 말이냐. 영주는 갑자기 욕심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그 거지가 엄청난 보물을 숨겨놓았을 게다. 어서 보물을 찾아보거라. 영주의 명령에 하인들은 불쌍한 거지의 운막으로 달려가 그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물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지요. 잔뜩 기대를 했던 사람들은 수긍 거렸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누더기밖에 없잖아. 보물을 숨겨놓긴 거녕 배고픔에 굶주려 죽었던 거 같은데 영주님 그 눈먼 거지는 평소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하늘에 보물을 저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한 하인이 말했습니다. 그 그랬구나. 영주는 그 말을 듣고 욕심을 부린 자신이 부끄러워 졌습니다. 그때부터 영주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거지를 통해 진정한 부자란 재산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진 것이란 걸 배웠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영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온 마을에 굶주리는 사람 없이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내가 죽거든 그 거지 옆에 묻어다오. 훗날 영주는 이렇게 말하며 행복한 얼굴로 숨을 거두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족제비와 우물 한 젊은이가 우연히 젊은 여자와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젊은이가 여자의 집이 있는 곳을 떠나게 되자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주고 받았어요. 이때 두 사람은 서로 순결을 지키기로 맹세했으며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누가 우리 혼혁의 증인이 돼줄까 젊은이가 말했어요. 바로 그때 족제비 한 마리가 그들이 있는 곳을 지나 숲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 저 족제비와 우리 곁에 있는 이 우물이 우리 혼혁의 증인이 될 거야.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뒤 여자는 그 혼혁을 지켰지만 남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해버리고 말았어요.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자 젊은 부부의 기쁨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놀다가 지쳐 땅바닥에 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족제비 한 마리가 목을 물어 아이는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이의 부모는 깊은 슬픔에 잠겼으며 둘째 아들이 태어나서야 비로소 슬픔을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이 혼자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집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우물 속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발견하고 들여다보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우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그제야 지키지 못한 자신의 혼약과 족제비와 우물이 혼약의 증인이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내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자 아내도 이혼해 동의했어요. 그는 이전에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를 찾아가 그녀가 아직도 자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기의 잘못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았는지 털어놓았습니다. 그 뒤 두 사람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금으로 변한 꿈 옛날 영국 어느 시골 마을에 체프먼 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체프먼 은 물건을 파는 장사꾼 이었어요. 가난했지만 늘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살았지요. 만물쌍에 왔어요. 걸어다니는 만물쌍이요. 거울도 있고 실타래도 있습니다. 체프먼 은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갖가지 물건을 팔았습니다. 곁에는 늘 개 한 마리가 쫄랑 쫄랑 따라다녔지요. 체프먼 과 개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휴 다리야 이제 집으로 가야겠다. 물건을 팔다 지친 체프먼 은 보따리를 어깨에 둘러매고 개와 함께 꼬불꼬불 마을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낡은 오두막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 집이 바로 체프먼의 집이었어요. 깨진 유리창으로 바람이 쌩쌩 드나들고 새들도 제멋대로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새들은 허름한 침대 기둥에 둥지까지 틀었지 뭐예요. 체프먼의 집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을 만큼 아주 낡은 집이었답니다. 다행히 오두막 집 뒤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정원은 아담하고 보기 좋았어요. 게다가 사과나무도 한 그루 자라고 있었습니다. 체프먼은 사과나무를 정성껏 가꾸었답니다. 가끔씩 입맛을 다시면서 말이지요. 생각만 해도 빨갛게 잘 익은 사과들이 눈앞에 아른거렸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창문을 가득 채우며 환한 달빛이 흘러들었습니다. 오두막 집 안은 온통 달빛으로 너울너울 채워졌지요. 채프먼은 길게 하품을 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루종일 걸어다녀 몹시 피곤했는지 졸음이 쓱 몰려왔지요. 설빛 잠이 들었을까요? 어디선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런던 다리로 가라 런던 다리로 가라 그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주 아름답고 황홀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깬 채프먼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지난밤 꿈속에서 계속 들려온 소리 때문에 제대로 못 잤던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 왜 자꾸 런던 다리로 가라고 하지? 채프먼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채프먼은 또 같은 꿈을 꾸었지 뭐예요? 런던 다리로 가라 런던 다리로 가라 그 소리 때문에 또 잠을 몇 번이나 깨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꿈은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되었답니다. 정말 런던 다리로 가볼까? 같은 꿈이 며칠째 계속되자 채프먼은 꿈속에서 들렸던 소리대로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그래야 그 소리가 그칠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는 거야? 생각 끝에 마음을 정한 채프먼은 곧 길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담요를 둘둘 말아 등에 메고 빵과 치즈를 가방에 챙겼지요. 가자 런던 다리로 채프먼은 개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채프먼은 마을을 벗어나 좁은 오솔길을 지나 산길과 들길을 쉬지 않고 걸었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넓은 길이 나왔습니다. 시골 마을만 돌아다녀본 채프먼은 눈이 눈이 빙빙 돌 것 같았지요. 휙휙 지나가는 화려한 마차와 말을 탄 사람들 여러 가게와 음식점들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루한 차림새 어리둥절해 하는 채프먼을 보고 사람들은 힐끔힐끔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채프먼은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발길을 재촉했지요. 드디어 눈앞에 그림 같은 템스강이 펼쳐졌습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도 보였어요. 아 저것이 런던 다리구나. 채프먼은 너무 기뻐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멋진 일이 생길 것만 같아 채프먼은 개에게 중얼거리며 사람들을 이리저리 해치고 다리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다리 한가운데로 간 채프먼은 꼿꼿이 서서 자리를 잡았답니다. 채프먼의 가슴은 자꾸만 두근거렸지요. 곧 뭔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거야. 채프먼은 생생했던 꿈을 떠올리며 꿈에서 들었던 소리를 흉내내 보았습니다. 런던 다리로 가라 런던 다리로 가라 채프먼이 다리 위에 서있은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어 사방이 어둑해졌지요. 하지만 채프먼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여전히 떠나지 않았거든요. 점점 어두워지자 채프먼은 다리 밑으로 내려가 웅크리고 잠을 잤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뭔가 달라져 있을 거야. 아침이 되어 채프먼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주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모든 게 그대로 였습니다. 채프먼은 다시 힘을 내어 다리 위로 올라가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 서있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여러 데이 마차도 지나갔습니다. 채프먼은 그렇게 한참을 무슨 일이 일어나길 바라며 기다렸지만 채프먼에게 말 한마디 거는 사람조차도 없었답니다. 더 이상 채프먼은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몸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지요. 그래 내가 바보지 꿈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담. 결국 채프먼은 힘이 쭉 빠진 채로 발길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였어요. 채프먼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한 가게 주인이 채프먼을 부르는 겁니다. 어이 이봐요 대체 무슨 일이오 어제도 오늘도 왜 하루종일 거기 서있는 거요? 채프먼은 말을 걸어주는 가게 주인이 고맙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사정을 이야기했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이상한 꿈을 꾸었지요. 런던 다리로 가라 런던 다리로 가라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꿈이었습니다. 꿈이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뭔가 근사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지요. 그래서 채프먼은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져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가게 주인은 채프먼의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꿈을 그대로 믿다니 이런 순진한 사람. 채프먼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주인은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들어보겠나? 너무나 낡아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 있었지. 깨진 유리창으로 바람이 쌩쌩 드나들고 새들도 제멋대로 날아들고 말이야. 게다가 새들은 허름한 침대 기둥에 둥지까지 틀었더라고. 아휴 그 집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을 만큼 낡은 집이었어. 그나마 정원은 아담했는데 그곳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 그런데 내가 사과나무 밑을 팠더니 금화가 가득 든 항아리가 있지 뭔가? 이보게 젊은 이보게 그렇다고 나도 젊은이처럼 꿈속을 찾아 떠나야 되겠나? 가게 주인은 껄껄 웃으며 말을 마쳤습니다. 순간 채프먼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가게 주인의 꿈에 나왔다던 그 집이 바로 자기 집이었던 것입니다. 채프먼은 가게 주인에게 인사를 하는 등 마는 등 서둘러 런던 다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집을 향해 달렸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채프먼은 삽을 찾아 들었습니다. 조심조심 파면 괜찮을 거야. 뿌리가 다치지 않게 파야 해. 채프먼은 사과나무 밑을 살살 파헤쳤습니다. 잠시 후 탕 하고 삽 끝에 항아리가 부딪혔지요. 항아리를 꺼내 열자 그 속에는 거짓말처럼 금화가 가득 했답니다. 와 금화다 금화야. 채프먼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채프먼은 금화를 꺼내 맨 먼저 구멍난 지붕을 고쳤습니다. 그 다음 깨진 유리창도 갈아 끼웠지요. 그러더니 겨우 먹고 살 정도의 금화만 남겨놓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 말을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척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많은 돈을 갖게 되고도 잘난채 하지 않고 남에게 베푼 채프먼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채프먼의 사랑하는 개가 늙어 죽었습니다. 다시 다시 또 몇 년이 흘러 채프먼도 편안하게 하늘 나라로 갔지요. 하지만 채프먼의 신기한 꿈 이야기는 사람들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마을 장터에 채프먼과 게이 동상을 세우고는 이런 글을 새겼대요.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꿈이 금화로 변할 수도 있다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동상을 보면서 욕심부리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커다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꿈을 갖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죽어서 저승에 다녀온 사람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저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 파푸아 뉴기니의 한 남자가 그곳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경치 좋은 언덕에서 아내와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가 아내가 병으로 시름시름 앓더니 세상을 뜨고 만 것입니다. 남편은 깊은 슬픔에 잠겨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오로지 집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저러다 또 한 번 장례 치를 일이 생기겠어. 마을 사람들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몹시 안타까워 했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을 들고 찾아가 위로도 하고 말동무가 되어주려고 했지만 그 어떤 것도 아내를 대신할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쿠스쿠스를 사냥하러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쿠스쿠스는 이 나라 사람들이 제사상에 놓는 동물인데 낮에는 실컷 자고 밤에만 먹이를 찾아 돌아다닌답니다. 벌건 대낮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오랫동안 사냥을 하지 않아도 잠자는 쿠스쿠스를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두 마리를 잡고 막 세 마리째 잡으려 할 때였지요. 갑자기 잠자던 쿠스쿠스가 벌떡 일어나 달아나는 겁니다. 거기 서지 못해? 남편은 개와 함께 달아나는 쿠스쿠스를 재빨리 되쫓아 갔지요. 하지만 쿠스쿠스는 곧 산속에 있는 동굴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요놈 내가 너를 잡아야 우리 아내의 제사상을 푸짐하게 차릴 수 있어.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동굴 주위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동굴은 커다란 바윗돌로 막혀 있었는데 쿠스쿠스가 사라진 쪽으로 틈이 조금 있었습니다. 남편은 개와 함께 재빨리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지요. 넌 냄새를 잘 맡아서 쿠스쿠스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남편이 말하자 개는 앞장서서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뒤따라가던 남편은 그만 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신기하게도 동굴 속에 야자나무가 우거진 마을이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남편의 머릿속에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퍼뜩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곳은 바로 저승으로 들어가는 동굴이야. 남편은 너무 무서워 소름이 쫙 끼쳤지만 한편 호기심도 생겼답니다. 그래서 개를 안고 조심조심 야자나무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도착한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사방에 사람의 해골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와 이게 다 뭐지 게다가 어디선가 두런거리는 말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재빨리 야자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지요. 아 이것은 내 팔뼈구나 그래 이건 내 머리뼈야 내 무릎뼈는 어디 있지 여기저기서 수많은 뼈들이 달그락거리며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곧이어 하나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귀신들이었어요. 놀란 남편은 서둘러 달아나려고 했지만 겁에 질려 발이 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귀신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은 귀신들 틈에서 그토록 그립던 아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보 나요 나 반가운 나머지 남편은 무서움도 잊은 채 목매어 소리쳤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보았 답니다. 아니 당신이 여길 어떻게 오셨어요? 놀란 얼굴로 달려온 아내는 여전히 사랑스러웠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보고 싶었다오 남편은 흐느이며 아내를 꼭 껴안 씁니다. 저도요 하지만 여긴 죽은 사람만 오는 곳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의 제사상에 놓을 쿠스쿠스를 잡다가 이리로 들어오게 된 거요? 저승이란 말이에요. 아내는 힘이 빠져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승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줄 알았다면 1년 동안 집안에만 있지는 않았을 거요. 남편은 여전히 들뜬 목소리로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무슨 소리예요? 산 사람이 개까지 데리고 저승에 들어오다니요. 아내는 걱정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 나를 따라오세요. 만일 개가 지져 발각되면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내 말 잘 들어요. 이곳에 숨어서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아내는 남편과 개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 숨겨 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 귀신들이 찾으러 올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위험해지니 잠깐 다녀올게요. 절대 밖에 알았지요? 남편은 걱정 말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사방에서 북이 울리고 귀신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숨어있던 남편은 밖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새 아내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살그머니 기어나와 아내가 귀신들과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한참 바라보고 있자니 남편은 아내와 다정하게 살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요? 남편은 슬픔이 복받쳐 올라 그만 울컥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멀리서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울지 울지 마요. 저 역시 단 하루도 당신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달래주었지만 남편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만 여기서 울면 안 돼요. 위험하다니까요. 남편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안 되겠어요. 이러다가 들키겠어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요. 난 가기 싫어요. 남편은 아내를 꽉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서 산 사람 냄새가 난다. 귀신들이 춤을 추면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잡히면 죽어요. 어서 빨리 여기를 벗어나세요. 아내는 황급히 남편의 손을 잡아 끌고 마을 입구로 향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아쉬어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지요. 사흘 뒤에 다시 만나요. 그때 찾아오세요. 지금은 어서 개를 데리고 동굴 밖으로 나가세요. 저는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마을 입구에 이르자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바삐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걷다가 주변을 살펴보니 길가에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꽃들은 저마다 그윽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에는 신비로운 과일들이 탐스럽게 열려 있었고 눈부시게 반짝이는 보석도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던 남편은 문득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맞다. 내가 저승에 다녀왔다고 하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증거를 가져가야겠어. 남편은 아름다운 꽃들을 꺾고 잘 익은 과일도 몇 개 따 주머니에 넣었지요. 그리고 사흘 뒤에 아내를 만나면 주려고 반짝이는 반지도 따두었답니다. 남편이 한참 이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였어요. 거기 누구냐 어느 놈이 우리 과일을 따느냐 저승을 지키는 문지기가 남편을 발견하고 번개같이 달려오는 겁니다. 남편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여긴 저승이었지 남편은 개를 안고 불이 났게 동굴 입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저승의 문지기가 바짝 뒤쫓아 왔지만 주머니가 무거워 빨리 달릴 수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남편은 주머니에 넣어둔 꽃과 과일들을 몽땅 버렸습니다. 다만 아내에게 줄 반지만은 꼭 움켜 쥐었답니다. 그런데 안고 남편은 남편은 저승의 문지기를 보고 놀라 펄쩍 뛰어내리는 바람에 그것마저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잠시 뒤 남편은 간신히 동굴 입구를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유 아마터면 그늘날 뻔했네. 남편은 많이 지쳤지만 저승에 사는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갔답니다. 사흘 뒤 남편은 아내를 만나러 아침 일찍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승으로 가는 동굴 입구를 두 번 다시 찾을 수 없었어요. 사흘 전 남편을 뒤쫓아오던 저승의 문지기가 화가 나 다시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동굴 입구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동굴 속 저승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황금성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브루타뉴 지방에 장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어부의 아들이었던 장은 일찍이 배타는 일을 하게 되었지요. 장은 아주 영리한 데다 배타는 솜씨가 좋아서 항해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훌륭한 선원으로 자라났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침내 멀리 외국까지 나가 물건을 사오는 커다란 배의 선장이 되었어요. 젊은 선장인 장은 두려움이라고는 몰랐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끄떡없이 중국이든 인도든 아무리 먼 나라라도 손살같이 파도를 가르고 달려가서 차와 향료들을 실어왔답니다. 덕분에 배 주인은 큰 부자가 되어서 장을 친아들처럼 아끼고 돌보아 주었지요. 배 주인에게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외동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자네트였지요. 그런데 장이 배 주인의 집에 드나들면서 장과 자네트는 첫눈에 서로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장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때면 자네트는 남몰래 숨어 눈물을 흘렸고 장이 무사히 항구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달려나가 장을 맞았습니다. 마침내 자네트의 아버지도 두 사람 사이를 눈치채게 되었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하던 자네트의 아버지는 장을 불러 물었어요. 자네는 내 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은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네트를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제발 자네트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자네트의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가로자 었지요. 나는 자네를 진아들처럼 사랑한다네. 그러나 자네트는 내 외동딸이야. 솔직히 말해 저 무시무시한 바다가 언제 자네를 삼켜버릴지 모르는데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어떻게 자네에게 주겠나. 하지만 자네가 나처럼 배의 주인이 되어 배를 타지 않게 된다면 그때는 내 기꺼이 결혼을 허락하겠네. 장은 풀이 죽은 채 자네트를 만나러 갔습니다. 배 주인이 되어 배를 타지 않게 되면 결혼을 허락해 주신다지만 가난한 내가 어떻게 배를 산단 말이오? 지혜로운 자네트도 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꼭 껴안은 채 눈물만 흘렸지요. 그때였어요. 장의 얼굴이 갑자기 환히 빛났습니다. 좋은 수가 있어. 황금섬을 찾아가겠소. 황금섬 이라니요? 악마가 지키고 있다는 그 전설의 섬 말인가요? 그렇소. 섬 섬 전체가 황금으로 덮여있다고 하더군. 그 황금이면 배를 얼마든지 살 수 있지. 그럼 당신과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거라오. 안 돼요. 그 섬에 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요. 자네트도 울며 울며 말리자 장은 걱정 말라며 달래주었습니다. 그때 이미 장은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히고 있었답니다. 얼마 후 장은 무역을 하기 위해 동쪽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났답니다. 그런데 배가 인도양에 막 다다랐을 때였어요. 장이 갑자기 가판 위로 선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선원 여러분 이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되었소. 지금부터 이 배는 황금섬을 향해 길고도 먼 항해를 시작할 것이오. 황금섬을 찾기만 하면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나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그러자 대답되신 커다란 환호성이 배 안에 가득 찼습니다. 선원이라면 누구나 언젠간 황금섬에 꼭 가보리라는 꿈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장처럼 훌륭한 선장과 함께라면 황금섬을 꼭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것입니다. 단 한 사람만이 장의 계획에 반대했지요. 키를 막고 있는 머리가 허연 늙은 선원이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는 배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하오. 약속한 물건을 싣고 제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 저형을 당할 거오. 하지만 장은 계속 늙은 선원을 설득 했습니다. 우리에게 행운이 따라 황금섬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인도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될 것이오. 그런데도 주인이 우리를 처벌하겠소. 또한 우리가 운이 없다면 우리 중에 살아 돌아가는 자가 한 명도 없을 텐데 그땐 주인이 처벌하려고 해도 누굴 처벌하겠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소. 행운은 용기 있는 자에게만 오는 법이오. 그리하여 길고도 긴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장 열두 달 동안이나 장이 이끄는 배는 남쪽 바다를 항해했지요. 어느새 식량으로 쌓았던 고기에는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빵은 돌처럼 딱딱해졌으며 먹을 물도 모자라 한 방울씩 아껴 먹어야 될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방엔 끝없이 펼쳐진 바다만 술렁일 뿐 황금섬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답니다. 선원들의 얼굴에는 서서히 불안의 그늘이 스미기 시작했지요. 선원들이 점점 술렁이기 시작하자 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딱 한 달만 나를 믿고 버텨주시오. 딱 한 달이오. 그때까지 황금섬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날로 뱃머리를 돌려 프랑스로 돌아갈 것이오. 그런 다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소. 장이 단호히 말하자 선원들은 이내 잠잠해지고 다시 힘을 얻었지요. 그런데 어느새 한 달이 흘러 마침내 약속한 마지막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오늘 안에 황금섬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모든 게 끝장이었지요. 선원들이 그동안 고생한 것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고 고향에 돌아가면 장은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장은 배전에 선 채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 했습니다. 아 미쳐버릴 것 같아. 이제 어찌 해야 하나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다면 그래 황금섬은 악마가 지킨다니 이 근처 어디에 악마가 있겠지. 악마여 부탁이니 너의 황금을 내놓고 내 영혼을 가져가다오. 그때 였습니다.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더니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이 온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마어마한 배 한 척이 깊은 바닷속에서 솟아나듯 파도를 가르고 불쑥 떠올랐지요. 그 배가 어찌나 큰지 뱃머리는 높이 치솟아 구름을 뚫을 것 같았고 커다란 시커먼 돛은 하늘을 반이나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뱃머리에 키가 아주 큰 한 남자가 붉은 망토를 걸치고 서 있었습니다. 움푹 파이고 핏기 없는 뺨에 두 눈동자만 불길처럼 이글거렸어요. 그 남자가 쉰 목소리로 장에게 말했습니다. 선장 나를 불렀나 그대의 영혼을 팔아 뇌 황금을 사겠다고 그 남자는 바로 악마였던 것입니다. 장이 넋이 빠져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악마는 어느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가판 위에서는 기쁨의 환호성이 들려왔지요. 선장님 섬이 보여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섬입니다. 그러자 악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들었나 선장 저 황금 섬은 내 섬이지 난 저 섬에서 인간의 영혼을 받고 장사를 한다네. 물론 지금 당장 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 대신 이 계약서에 잔해 피로 서명만 해두면 된다고. 물론 원하지 않으면 안 사도 돼. 그러면 저 섬은 다시 바다 밑으로 사라질 거야. 이 배와 잔해 선원들도 모두 함께 어떤가 나와 거래를 할 텐가. 악마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은 새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었지요. 한편 선원들은 모두 가판 위에서 기뻐 날뛰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의 눈에도 악마가 악마의 배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장은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우선 시간이라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좋소. 서명하겠소. 그런데 황금을 사고 무사히 식고 갈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오. 우리 배는 지금 다 망가지고 도츠 너덜너덜 하고 선원들은 다 지쳐있소. 그러니 일단 우리 배를 당신의 큰 배로 프랑스 까지 끌고 가주시오. 무사히 고향에 도착해 항구에 닷을 내리면 그때 내 피로 서명을 하겠소. 그러자 악마가 말했습니다. 선장 내 배는 닷을 내릴 수 없는 배라네. 태풍을 타고 앞으로만 나가지 멈추진 못해. 대신 내가 자네들 배에 타서 무사히 항구까지 끌고 가주겠네. 선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니 내가 먼저 황금섬에 가서 난파된 사람처럼 하고 있을 테니 그때 나를 배에 데워주게나. 하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네. 항구에 닿자마자 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을. 말을 처럼 그 섬은 온통 빛나는 황금으로 되어 있었지요. 황금 절벽에 황금 모래밭, 황금 꽃들과 황금 새들, 바위와 나무도 모두 황금으로 되어 눈이 부실 정도였답니다. 선원들은 정신없이 황금을 배에 씻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전까지 피곤에 지쳐 널브러져 있던 모습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지요. 배는 금세 황금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실었다간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어서야 선원들은 겨우 배에 올랐습니다. 그 사이 난파된 듯한 차림새의 악마가 배에 올랐지만 선원들은 황금에 정신이 팔려 관심조차 없었답니다. 모두들 기쁨에 들떠있는데 장의 얼굴만 우울에 잠겨있었어요. 배는 바다를 가르며 손살같이 달렸습니다. 13개월이나 걸렸던 바닷길이 악마의 힘으로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자네트는 장이 떠난 날부터 줄곧 그랬듯이 그날도 어김없이 창가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토록 기다리던 장의 배가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보이자 자네트는 기쁨에 넘쳐 크게 소리를 질렀지요. 아버지 배가 돌아와요. 배가 이상하리만큼 황금빛으로 눈부시게 반짝였지만 자네트는 햇살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배를 맞으러 항구로 달려갔지요. 자네트의 아버지는 배에 가득 쌓인 황금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좋기도 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네트의 눈에는 황금 따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장만을 찾아 다녔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쁨에 들뜬 선원들 사이에 선장인 장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답니다. 한참 배 안을 뒤지던 자네트가 선장실 문을 왈칵 열어져 쳤을 때 마침 악마는 계약서를 장에게 내밀며 말하고 있었지요. 자 이제 나는 약속을 다 지켰으니 이번엔 자네가 지킬 차례네 이 계약서에 자네 피로 얼른 서명을 하게나 때가 되면 내가 자네 영혼을 찾으러 올 테니 그 순간 자네트는 모든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악마라는 것까지도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네트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장에게 말했습니다. 오 사랑하는 장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당신이 약속을 지킨지 않는 남자라면 당신을 만나지 않겠어요. 장은 슬픈 눈으로 자네트를 돌아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계약서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였습니다. 자네트가 재빨리 그 종이를 낚아채더니 악마를 향해 말했습니다. 참 제가 깜빡 잊은 게 하나 있어요. 죄송하지만 아저씨는 어느 배를 타고 오셨나요? 악마는 어여쁜 자네트가 장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할 때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네트의 질문에 시원하게 대답했지요. 그거야 당연히 이 배를 타고 왔지요. 아가씨. 어머 그러셨어요? 어쩌나 그러면 배를 탄 값을 내셔야 되는데 제 말이 언짢으시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워낙 무서운 분이라 공짜 손님을 태운 걸 알면 버럭 화를 내시거든요. 자네트의 애교 어린 말에 악마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아가씨 뱃삭으로 무얼 드릴까 아가씨가 원하는 걸 말해봐요. 내 무엇이든 들어줄 테니 그 말에 자네트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정말이죠? 저는요 이 종이 한 장이면 돼요. 그러면서 자네트는 악마의 눈앞에서 계약서를 북북 찢어버렸답니다. 눈 깜짝할 새 일어난 일이었어요. 순식간에 뜻밖의 일을 당한 악마는 화가 나서 씩씩 거렸습니다. 이 아가씨가 날 속이다니 분하군. 하지만 이미 약속한 일이니 어쩔 수가 없었지요. 악마는 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선장 이번엔 자네가 이 못된 아가씨 덕분에 이겼지만 다음에 바다에서 만나면 그땐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겠어. 그 말을 남기고 악마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답니다. 장은 당장 커다란 배를 사서 그 배의 주인이 되었지요. 그리고 자네트의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결혼을 허락 받았답니다. 장과 자네트의 결혼식은 황금이 황금이 넘쳐나 아주 눈부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가난했던 장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고루고루 황금을 나누어 주었거든요. 장은 자기 목숨을 구해준 지혜로운 자네트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참 악마는 장을 혼낼 기회를 영원히 잡지 못했대요. 배 주인이 된 장이 다시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동화 고집 많은 임금님 옛날 옛날 카리브 해변 어느 나라에 고집쟁이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제 고집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임금님 이었어요. 난 이 나라의 왕이야. 내 말에 반대하는 것은 곧 나를 싫어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임금님은 자기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햇빛 한번 들지 않는 땅굴 감옥에 꼭꼭 가두어 버렸습니다. 어느 휘영청 달 밝은 밤 이었어요. 창가에서 하늘을 바라보던 임금님은 높이 떠오른 둥근 달을 보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은쟁반 처럼 맑고 아름다운 달이로구나. 그런데 그 순간 임금님은 임금님은 불쑥 달을 만져보고 싶어졌습니다. 달을 만져본 뒤 시를 써서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스멀스멀 들었어요. 그러면 모두들 깜짝 놀라겠지. 멋진 왕이라고 나를 더욱 존경할 거야. 그날부터 임금님은 어떻게 하면 달을 만져볼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답니다. 며칠 동안 끙끙 앓던 임금님은 드디어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렇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는 거야. 높고 높은 탑을 임금님은 당장 탑을 잘 쌓기로 소문난 목수들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다음 보름달이 뜰 때까지 탑을 쌓도록 하여라. 달까지 닿는 탑을 어리둥절 놀란 목수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배하 아니되옵니다. 달까지 닿는 답이라니요. 그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황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안 돼 그렇다면 그대들은 지금 내 말에 반대하는 건가 목수들도 임금님 말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캄캄한 땅굴 감옥에 갇혀 짐승처럼 살다 죽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임금님의 입에서 반대라는 말이 나오자 목수들은 와들와들 떨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니옵니다. 폐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목수들은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세상에 하늘까지 닿는 탑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정말 너무해. 무조건 명령만 내리면 다 되는 줄 아나? 칫 뭐든 제멋대로 야. 고집쟁이 임금님 못된 임금님 쉿 조용 함부로 말하지 마. 아 알았어 쉿 실컷 흉을 보던 목수들은 말이 셀까 무서워 금세 입을 다물었답니다. 그러고는 밤늦도록 잠도 못자고 의논하고 의논했지요. 하늘까지 닿는 탑을 무엇으로 만들지? 돌이 어떨까? 튼튼하게 돌은 너무 무거워 높이 올리자면 가벼워야 해. 벽돌은 어떨까? 시간이 많이 걸려 사람들을 모아 흙과 모래로 벽돌을 만들고 또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거든. 그렇군. 다음 보름달이 뜰 때까지 탑을 만들어야 하는데 안되겠어. 꼬박 밤을 새워 궁리한 끝에 목수들은 의견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하늘에 닿도록 나무 상자를 쌓아 올리자 좋아 목수들의 의견을 전해들은 임금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뒤 임금님은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렸지요. 백성들은 들어라. 나는 달까지 닿는 탑을 쌓기로 하였노라. 이 나라에 실력 있는 목수들이 이 일을 맡아 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나무 상자를 모두 바쳐 나에게 충성할 것을 명하노라. 백성들도 임금님의 고집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집 안에 있는 나무 상자를 가지고 나와 임금님에게 바쳤어요. 온 나라에서 모은 나무 상자로 궁궐이 다 파묻힐 지경이었습니다. 큰 상자 작은 상자 꽃무늬 상자 동물이 그려진 상자 튼튼한 상자 다 부서져 가는 상자 예쁘게 장식된 상자 아무 무늬도 없는 상자 목수들은 서둘렀습니다. 궁궐 밖 평평한 땅에 탑 쌓을 자리를 우선 마련했지요. 그리고 곧 백성들이 갖다 받친 나무 상자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밤부터 아침까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일꾼들과 함께 열심히 열심히 탑을 쌓았습니다. 고집쟁이 임금님은 툭하면 나와 재촉했지요. 높이 더 높이 탑을 쌓아 올려라. 달에 닿을 만큼 높이 임금님은 어서 빨리 달을 만져본 뒤 시를 써서 자랑하고 싶어 목수들을 계속 들복 갔습니다. 덕분에 목수들과 일꾼들은 잠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서 나무 상자를 올려보내. 위에서 말하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대답했지요. 나무 상자 올라간다. 날마다 수백 개 수천 개 나무 상자들이 올라가고 또 올라갔습니다. 어느새 차곡차곡 쌓아 올린 탑은 까마득히 높아졌답니다. 하지만 아직 구름에도 닿지 못했지요. 큰일이야. 이젠 나무 상자가 없어. 어느 날 땅에서 나무 상자를 올리던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웅상거렸습니다. 이제 곧 구름에 닿을락말락 하던 참인데 어떡하지? 할 수 없지. 폐하께 말씀드리는 수밖에. 목수들이 급히 임금님에게 달려가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나무 상자가 떨어졌다고 그렇다고 그만둘 수는 없지. 다시 임금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백상들은 들어라. 내가 쌓은 탑이 이제 곧 구름에 닿을 것이니라. 이 나라의 실력 있는 목수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식구수만큼 나무 상자를 만들어 바쳐 나에게 충성할 것을 명하노라. 온 백상들은 곧 나무판을 구해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큰 상자 작은 상자 무거운 상자 가벼운 상자 상자를 만드느라 지친 백성들이 줄지어 임금님께 상자를 바쳤지요. 목수들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나무 상자로 높이 더 높이 탑을 쌓았어요. 나무 상자로 쌓은 탑은 겨우겨우 고름에 닿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달에 닿을 만큼은 아니었어요. 배하 탑이 구름에 닿을 만큼 높아졌으나 나무 상자가 또 떨어졌사옵니다. 나무 상자가 동인하자 목수들은 다시 임금님에게 달려가 보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나무 상자를 더 만들어 오도록 명령하겠노라. 임금님의 말에 목수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지요. 배하 용서하소서 이제 상자를 만들 나무판도 없다고 하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모든 나무를 베어 나무판을 만들고 그것으로 나무 상자를 만들도록 하라. 배하 말씀에 거두소서 새도 짐승도 사람도 나무 없이는 살 수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지금 내 말에 반대하는 건가? 임금님의 입에서 반대라는 말이 나오자 목수들은 또 와들와들 떨며 납작 엎드렸지요. 아니옵니다. 배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임금님의 명령에 백성들은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토끼와 톱을 들고 산에 올라가 나무란 나무는 모두 베었지요. 오래된 나무 어린 나무 굵은 나무 잎이 넓은 나무 뾰족한 나무 등등 온 나라의 나무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넘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나무를 가져다 나무판을 만들고 다시 나무판으로 나무 상자를 만들어 고집쟁이 임금님에게 갖다 바치고 또 바쳤지요. 목수들도 매일매일 나무 상자를 쌓아 올려 높이 더 높이 탑을 쌓았습니다. 마침내 탑은 구름 위로 치솟아 달 가까이에 닿았답니다. 이제 곧 저 탑에 올라가 달을 만져볼 수 있겠구나. 탑을 올려다보던 임금님은 정말 기뻤어요. 곧 목수들이 하던 것처럼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바지를 둘둘 말아 걷어올린 뒤 침을 퇴퇴 뱉고 한걸음 한걸음 높디 높은 탑을 기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수들은 물론 백성들도 모두 나와 고개를 쭉 빼고 바라보았지요. 멀리 집앞에서 들판에서 자기들이 만든 나무상자를 질근 질근 밟고 올라가는 임금님의 공동이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임금님은 오르고 오르고 계속 올라갔어요. 높이 더 높이 하늘 높이 탑의 꼭대기로 말입니다. 드디어 탑 꼭대기로 올라간 임금님은 두 팔을 쭉 뻗었습니다. 은쟁반처럼 맑고 아름다운 달이 바로 머리 위에 둥실둥실 떠있었어요. 그런데 달이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발 뒤꿈치를 들고 두 팔을 좀 더 뻗어보았어요. 다할듯 말듯 그러자 임금님은 저 아래 땅에 있는 목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봐라 나무상자 하나만 더 가져오너라 베하 나무상자가 더 이상 없사옵니다. 그럼 맨 밑에 상자를 빼오너라 목수들은 기가 막혀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 외쳤습니다. 베하 그건 아니되옵니다. 임금님이 다시 말했어요. 그대들은 지금 내 말에 반대하는 건가 어서 빼올리라 오는데도 임금님의 입에서 반대라는 말이 나오자 목수들은 또 와들와들 떨며 납작 엎드려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결국 목수들은 맨 밑에 있는 상자 하나를 쑥 빼냈습니다. 순간 탑 전체가 무너져 내렸지요. 수만 개의 나무 상자와 함께 고집쟁이 임금님도 떨어졌습니다. 달 한 번 만져본 뒤 시를 써서 자랑하고 싶었던 임금님은 고집을 피우다 그렇게 죽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막내 동생의 팔과 다리 먼 옛날 멜라네시아의 한 섬에 오해 깊은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일찍 돌아올 테니 집 잘 보렴. 점심도 잊지 말고 꼭 챙겨 먹어야 해. 그날도 형들은 밭에 나가며 막내 와이세스에게 당부했습니다. 알았어. 형들도 잘 다녀와. 와이세스는 문 앞에서 형들에게 인사하고 홀로 집에 남았습니다. 건강한 두 형과 달리 와이세스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어 일을 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 와이세스를 잘 보살펴주자. 형들이 동생을 위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와이세스는 불편한 데 없이 잘 지냈습니다. 삼형제의 우애는 동네 밖 멀리까지 소문이 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와이세스가 혼자 집을 지키다 깜빡 잠이 들었을 때입니다. 갑자기 문 밖에서 쿵쾅 쿵쾅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리더니 집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누 누구세요? 놀란 와이세스가 물었지만 밖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은 점점 더 덜컹 덜컹 세게 흔들렸어요. 그러더니 그만 문이 왈칵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와이세스의 눈앞에 커다란 괴물이 나타났어요. 와이세스는 겁이 나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지요. 괴물은 탈같은 얼굴을 하고 괴상망측한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형제가 아주 좋다고 소문이 났던데 형들은 어디 갔냐? 괴물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일하러 갔어요. 집에는 저밖에 없어요. 와이세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이제 죽었구나 싶었지요. 난 목이 마르다. 밖에 나가서 야자열매를 따와라. 괴물이 사납게 소리치자 와이세스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팔과 다리가 없어 방안에서 꼼짝 못해요. 그러자 괴물은 와이세스를 훑어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불편한 동생을 놔두고 일하러 가다니 무슨 얼어죽을 형제이냐 너희 사람들은 역시 허풍쟁이들이 구나. 와이세스는 무서운 나머지 괴물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눈물까지 계속 흘러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지요. 으 사람의 눈물은 짜고 맛없어 양도 너무 적어서 갈증이 안 풀려. 와이세스는 그 말에 기겁하여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눈물의 맛을 아는 걸 보니 사람을 잡아먹어 본 것 같았거든요. 저를 이웃집에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신 야자열매를 따줄 거예요. 제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거든요. 와이세스는 용기를 내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돼. 네가 가서 야자열매를 따와. 괴물은 더욱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팔과 다리를 빌려주마. 네? 팔과 다리를 빌려준다고요? 와이세스는 놀란 눈으로 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받아라. 괴물은 순식간에 한쪽 팔과 두 다리를 떼어냈습니다. 와이세스는 어쩔 줄 몰라 괴물의 팔과 다리를 바라만 보았지요. 이곳을 어 어떻게 괴물은 눈 깜짝할 사이에 팔과 다리를 와이세스의 몸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한쪽 팔도 와이세스가 직접 떼어 붙이도록 했지요. 이제 야자열매를 따와. 서둘러. 와이세스는 몹시 당황하며 자기 몸에 붙은 괴물의 팔과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빨리 야자열매를 따오라니까. 네 해볼게요. 괴물이 다그치자 와이세스는 어기적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어서 문까지 가는데도 몹시 비틀거렸어요. 결국 몇 번이나 기웃둥 거리다가 벌렁 넘어져 버렸습니다. 괴물은 넘어진 와이세스를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 웃음소리조차 와이세스는 너무 무서웠답니다. 잠시 뒤 와이세스가 겨우 문을 잡고 일어나자 괴물은 또 호통을 쳤습니다. 뭘 꿈을 대는 거야 당장 야자열매를 따오지 않으면 너를 잡아먹을 테다. 놀란 와이세스는 비틀대면서도 허둥지둥 야자나무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와이세스는 또다시 더럽 겁이 났지요. 널 잡아먹을 테다. 괴물이 뒤에서 다시 소리쳤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도 없어 와이세스는 무작정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툴러서 연달아 쭈르른 미끄러졌지요. 그러자 괴물이 또 소리쳤습니다. 목이 마르다. 어서 야자열매를 가져와. 와이세스는 형들이 나무에 오르던 모습을 떠올리며 괴물이 빌려준 팔과 다리를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드디어 와이세스는 잘 익은 야자열매에 손이 닿았습니다. 재빨리 열매 하나를 따서 떨어뜨리려 했지요. 그런데 나무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기네 집과 커다란 괴물이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와이세스는 눈이 팽팽 돌고 어지러질 현기증도 났습니다. 뭐해 어서 던져 괴물이 밑에서 소리치자 와이세스는 눈을 꼭 감고 야자열매를 떨어뜨렸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그만 어서 내려와 손이 없으니 야자열매도 그림의 떡이잖아 목이 마른 괴물이 와이세스를 재촉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와이세스의 등에서는 땀방울이 비오듯 흘렀어요. 금방이라도 미끄러져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괴물은 팔과 다리를 다시 자기 몸에 붙이고는 야자열매 즙을 꿀꺽꿀꺽 실컷 마신 뒤 사라졌습니다. 괴물이 간 뒤에도 와이세스는 방 안에 불도 켜지 않은 채 구석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구나. 집에 돌아온 형들이 깜짝 놀라 와이세스에게 물었습니다. 와이세스는 낮에 있었던 일을 형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지요. 또 쳐져오면 어떻게 형? 와이세스는 그것이 내내 걱정되었습니다. 걱정하지마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곰곰이 생각하던 큰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괴물이 또 오면 소라 고둥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가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곳까지 들리도록 아주 세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들이 달려와 괴물을 없애줄게. 와이세스는 그 말을 듣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괴물이 얼마나 큰 줄 알아? 형들 둘을 합쳐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자 이번에는 작은형이 나서서 말했지요. 걱정마 그땐 이미 괴물의 팔과 다리가 네 몸에 붙어있을 거 아니야?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을 텐데 괴물이 어떻게 힘을 쓰겠니? 와이세스는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또다시 그 괴물이 나타났어요. 와이세스는 덜덜 떨면서도 아침에 형들이 옷 속에 숨겨준 소라 고둥을 재빨리 확인했지요. 야 꼬마야 어서 가서 야자 열매를 따봐라. 이날도 괴물은 자신의 팔과 다리를 떼어 와이세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빨리 빨리 가져와 괴물이 또다시 소리쳤어요. 와이세스는 지난번보다 훨씬 익숙한 솜씨로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옳지 옳지 괴물은 곧 야자 열매 즙을 먹을 생각에 기본이 좋았습니다.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간 와이세스는 열매를 따는 척 하며 소라 고둥을 꺼냈어요. 그러고는 힘껏 불기 시작했지요. 야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괴물은 깜짝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와이세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라 고둥을 불어댔어요. 다리가 없어 도망칠 수도 없게 된 괴물은 쩔쩔매며 사정했습니다. 작한 꼬마야 야자 열매 는 그만 따고 내 팔과 다리를 떼어서 아래로 던지려무나 그러나 와이세스는 못 들은 채 하며 소라 고둥을 더욱 세게 불었지요. 잠시 뒤 소라 고둥 소리를 들은 형들이 부리나케 달려왔습니다. 이 괴물아 너 혼 좀 나봐라 와이세스 넌 안심하고 나무 위에 그대로 있어 형들이 번갈아 소리쳤습니다. 내 동생을 못살게 굴다니 괘씸한 놈 같으니 라고 큰형과 작은형은 힘을 합쳐 괴물에게 달려들었어요. 팔과 다리가 없는 괴물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보기 좋게 당하고 말았지요. 와이세스는 괴물이 쓰러진 것을 보고 그제야 나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장하다 와이세스 만세 우리 동생 만세 큰형 작은형 너무 고마워 지혜롭고 용감한 우리 형들 만세 괴물을 물리친 삼형제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와이세스가 팔과 다리까지 얻었으니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형들은 와이세스의 팔과 다리를 만져보고는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 뒤 와이세스는 괴물이 우연히 준 팔과 다리로 형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고짓많은 임금님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금껏 들었던 이야기 주인공 중에 가장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어리석고 욕심이 많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도자의 지도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요? 결국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길 원했던 임금은 백성들이 자신의 말에 반대하지 않아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카리브 해의 옛날 이야기인데요. 이보다 더 고집센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집쟁이 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